안녕하세요. 이델리 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최근에는 2분기 실적 관련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오늘은 사실 그동안 얘기 드렸던 종목 중에서 굉장히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던 황금주도주 리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로 좀 보게 되면 우선은 일전에 얘기 드렸던 100% 이상 넘어갔던 황금주도주는 5종목 정도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 조정기에 있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에코프로비엠, 칩셋미디어, JYP엔터, 덴티움, 화신까지 5종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6종목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서도 실적 펀더멘탈도 좋지만 재료 테마가 붙어서 주가가 강력하게 폭등했던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펀더멘탈이나 재무 안정성이 좋은 기업들은 호재가 많다라는 강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은 있어요. 결국 주가라는 건 사실 실적을 따라다니는 하수인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주가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지의 가치, 실적, 미래 성장성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계좌 안에서도 100% 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이 55강까지 할 때 동안 얘기 드렸던 종목들의 수는 대략적으로 한 80종목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무려 7, 8종목, 10% 되는 수준이 이미 100% 넘어갔다는 거고 50% 넘었던 종목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주요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전 당연하게도 그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실적,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스코어를 보여줄 수 있는 이 회사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 최주안점을 둬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퍼포먼스와 성과물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 드리는 거 별거 없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모멘텀만 붙으면 축하는 강하게 올라가요. 기술적 분석도 물론 가미시켜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스페셜 특강 강의 드렸던 거는 정말 액기스 중에 액기스만 강의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공부하시면서 언더멘탈, 내재가치가 좋고 그리고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성장성도 뛰어난 기업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포인트로 둬서 투자를 해 나가시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분명하게도 시장을 이기는 좋은 결과물들 만드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계속 주식헌터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릴 테니까 자주자주 본방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여섯 종목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 앞서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얘기를 드릴게요. 채널 추가를 하셔야지 100% 넘어가는 종목들 또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서 언제든지 수익 날 수 있어서 가족분들하고 저녁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주식의 묘미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을 노란톡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려면 채널 추가하셔야 되는데 채널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QR코드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회신이 갑니다. 문자 안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하면 됩니다. 거기 안에는 제가 오전 시장 브리핑 자료도 올려드리고 있고 그와 관련된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까지 같이 다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강의했던 거 다 올려놨습니다. 순차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또 얘기 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건 사실 공부한 것만큼 가져가는 매우 합리적인 시장입니다. 저는 그만큼 그래서 주식 시장이 너무 좋고 재밌고 매일매일 창 열릴 때마다 설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설레임을 가지면서 주식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식 황금주도주 수익률 100% 넘어가는 종목들 6종목 또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VT라는 기업이고요. 사실 이제 회사명을 바꿨죠. VTGMP에서 VT로 바꿨습니다. 굉장히 좀 다양한 아이템을 많이 해요.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물 나오지는 않지만 2차 전지 섹터에 약간 발을 걸쳐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본업인 화장품 특히나 화장품 관련된 저거 얘기 드렸을 때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할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바로 VT라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얘기를 드렸었죠. 1월 30일 방송했던 종목인데 그 뒤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식 컨터 황금 주도 중에서 에코프로 비엠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도 주가 상승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2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어요. 위에 숫자 보시면 이 회사의 2분기 영업이익은 117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236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2분기만큼의 준하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와준다고 한다면 올해 어떻게 보면 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는 기업이고 그렇게 실적 대비 또 다시 해당 주가를 본다면 실적 대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돼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VT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더 대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 이 지금은 150% 가까운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이 차원지가 어마어마한 레일을 펼쳤기 때문에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실적 2분기 부진했습니다. 안 좋았고요. 그런 결과물도 인해서 지금 21위 평선에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케이 2분기 실적 부진한 거 확인했어. 그러면 하반기에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된다는 거죠. 이 회사가 지금 올해 하반기에는 한 70억 정도씩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들로 사실 2차 전지 섹터 분위기는 안 좋은데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저점을 다시 다지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회사의 하반기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서 또 연간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자리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기술은 2차 전지 장비 기업이기도 하지만 파란색 선이 21 이동 평균선이에요. 21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크게 하회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기업인 거죠. 그럼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어느 자리에서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21 이평선 닿을 때마다 뭐가 가는 겁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하반기에 정확히 회사 또는 시장에서 바라봤던 예상 치대로 나와준다고 한다면 주가는 이전에 있었던 정고점을 돌파해서 제가 오늘 기록했던 이 150% 수익률을 넘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도 많이 열려있는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기술, VT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더 중요한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문가님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150% 이상 올랐는데 지금 주가도 싼가요? 라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대비해서 지금 이 회사의 주가가 매력적인지 만약에 이런 부분도 하나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고 한다면 지금 이제 올해 3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9월 달만 지나면 3분기가 끝나고 4분기에 진입하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년 연간 실적 대비해서 이 회사의 멀티풀이 이 회사 그동안 보여줬던 히스토리컬 퍼보다 낮게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아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던 단어들은 정말 필수적이고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내용들입니다. 모르시면 채널 추가하시고 제가 강의했던 거 1강부터 50강 이상까지 계속 조사했습니다. 오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무료로 드렸던 강의도 굉장히 퀄리티 높은 고퀄리티의 강의들입니다. 이것만 아셔도 충분히 주식 투자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VT 또 하나 기술까지 좀 봤고요. 다음 기업은 이제 LS라는 기업이죠. 그때 강의 드렸던 게 지배구조를 이해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KT 서브마린, LS, LS전선아시아, 가온전선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근데 LS와 LS전선아시아는 제가 언제 방송을 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 10월 24일 날 얘기를 드렸어요. 그 뒤로 지금 계속 주가가 100% 넘는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보면 제가 이제 주식 컨터를 약 1년 가까이 했어요. 근데 그럼 이제 1년 된 종목도 있고 6개월 된 종목도 있고 9개월 된 종목도 있고 3개월 된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기업들이 제가 방송했던 당시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게 하반경직성이 튼튼하다는 건 그 회사의 실적 가치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 회사는 앞으로 계속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연평균 성장률이 높은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주가도 탄탄하다. 그러니까 하반경직성이라는 건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단단하게 버텨주는 힘을 하반경직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기업들을 다 순차적으로 한번 검증하셔도 좋습니다. 팩트체크 해주셔도 됩니다. 다 자신 있게 전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 제가 얘기 드렸던 아까 80개 종목 중에서 이미 15개 주는 종목이 100%가 넘어갔습니다. 나머지는요. 80% 넘는 기업도 많고 50% 넘는 기업도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반드시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얘기를 드릴게요. 채널 추가하셔서 전부 다 무료예요. 오셔서 다 받으시면 되시고. 그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 안 하셔도 되는데 모르는 걸 알려고 하지 않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 잘 모르니까 와서 공부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은 적극 제가 환영하고요. 오셔서 많이들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공부하는 종목들이 과연 어떤 종목들인지를 아시면 돼요. 체감하시고 경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 문자 회신이 가니까 문사원 들어가셔서 채널 추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찾아주는 조건 검색식을 만들었어요. 이게 100%는 아니지만 실적 좋고 펀더멘탈 좋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주는 기업들 찾아주는 부분. 어느 정도 길라자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의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기도 좀 받아가시면 되고 그리고 오전 시향 브리핑 내용들 충분히 장 시작하기 전에 숙지하시고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황금 주소지 또 100% 넘는 나머지 4개 기업에 대해서 또 같이 리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S와 LS전선아시아는 사실 초전도체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폭등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만큼 호재가 많다라는 건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재만성이 뛰어난 기업들한테 더더욱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LS나 LS전선아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도 탄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라는 모멘텀,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수급이 같이 붙어주다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또한 시장이 또 일부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요행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펀더멘탈 튼튼한 기업들을 잘 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호재로 인한 어마어마한 주가 퍼포먼스도 누리실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부분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 가장 핫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오테크닉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두산테스나도 얘기 드렸었고 사실 두산테스나는 100%까지 못 올라가긴 했지만 이미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고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HBM 이 부분이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공급도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포인트 실적도 좋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체크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주도로는 그 두 개 기업을 얘기했었는데 역시나 지금도 이번 주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 보셔야 됩니다.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2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어요. 시장에서 바라봤던 컨센서스를 크게 상여하는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고 두산그룹에 좀 인수가 되면서 붙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확실한 모멘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해소가 되고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숫자가 찍히고 레코드가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KSP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굉장히 좀 조선 섹터가 좋았어요. 2분기, 그쵸?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좀 좋았고 그때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평균적으로 벌었던 분기 영업이익의 두 배를 벌었는데 2분기에는 1분기에 또 두 배를 벌었다는 거죠. 그럼 이 뜻은 KSP의 2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평균 영업이익의 4배를 벌었다는 겁니다. 올해 실적은 당연하게 있다 보겠지만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릴 텐데 4개의 기업들 방송일 이후부터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LS입니다. LS의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5,600억 정도 됐었고 상반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5,000억입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상반기에 벌었다는 거죠. 1H의 이 부분이 포인트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1년 입형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었고 초전도체 이슈로 이슈가 붙으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매우 큰 슈팅이 나왔다는 거 지금은 이제 21평선을 이탈하기는 했지만 이 초전도체 재료로 인해서 시세가 났었던 시가 자리가 매우 중요한 지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들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시세가 한 번 났다고 해서 안 볼 게 아니라 펀더멘탈, 실적을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은 봐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매우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거래량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금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서 주가가 우상향을 만들지 이 부분은 결국 어디에 포인트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분위기 그 부분이 바로 가늠자가 되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S 전선아시아는 사실 다릅니다. 결이 좀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제가 파란색으로 좀 쳐놨는데 상반기 영업이익이 11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산술 평균적으로 곱하기 1을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225억 정도 돼요. 그러면 작년 연간 영업이익에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초전도체로 분류가 됐습니다. 사실은. LS 전선아시아가 그룹주 중에 제일 많이 부각이 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방송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헤맸어요. 정신도 못 차리고 실적도 잘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재료 테마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봤던 기업 중에 하나가 런앤넘 방송에 얘기 드렸지만 신성델타테크 이런 친구들 보게 되면 저는 만 원대부터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업 실적이 이미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도 갑자기 초전도체로 분류가 되면 주가가 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600%가 올랐다는 거죠. 그런 걸 솔직히 다 먹을 자신은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더멘탈이 좋고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기업들은 호재가 붙으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제가 얘기 드렸던 것 중에 대정화금도 있고요. 유니테스트라는 기업도 다 초전도체로 분류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재료 뉴스가 그 기업을 엮일지에 대한 뉴스를 알고 투자한다는 건 선행매매입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헌더멘탈과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그러한 호재들로 인해서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도 분명하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재료 제일 좋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대신 헌더멘탈이 튼튼한 기업들 위주에 접근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어떻게 누가 잘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그분은 주식의 신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난 주식에 대해서 자식까지 잘 몰라.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오셔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고요.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두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채널 추가하시면 되고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노란톡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 정말 많은 좋은 종목들을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를 체감하신다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주식을 대하는 자세 그 주식 시장이 열리는 게 매일매일 설레임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기업 이제 하나 또 볼게요. 이오테크닉스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린 기업은 아니에요. 다만 이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감들로 주가가 올린 거죠. 사실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었어요. 연간 영업이익이 928억 그런데 올해 상반기는 200억 대신 상반기 200억 정도 벌었는데 하반기 400억 정도 추정이 됐는데 올해 한 600억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고역대포 반도체라고 하는 HBM에 대한 부분들 AI 반도체가 실현이 되려고 한다면 하이엔드급 반도체가 필요할 텐데 장비들도 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분, 어니링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었고 124%까지 주가는 방송율 이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란톡에서는 STI라는 기업도 얘기를 드렸고 결국에는 그런 기대감도 좋고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실적을 또 보여줘야만이 정고점을 높이고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0%도 넘어간 기업 KSP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35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작년 실적보다 무려 더했습니다. 한 해 실적을 상반기에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2분기 실적이 된다고 한다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80억 정도 되겠죠. 80억이라는 건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해서 2배 넘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저점은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탄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래량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조금씩 줄어들고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이 회사가 관심을 시장에서 받으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3분기 당장 다가올 분기 실적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0% 넘는 종목, 6종목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5종목이 있었고. 결국에는 제가 하나에만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 회사가 보여줄 실적, 미래에 대한 실적,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업종에 대한 분위기, 이런 분들로 인해서 좋은 결과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을 하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 간략하게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노란톡 들어올실 수 있는 방법까지 채널 추가하시는 분들한테만 알려드리니까 꼭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또다시 또 3분기가 끝나게 되면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또다시 새로운 라이징 스타가 나올 텐데요. 그런 준비들을 같이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란톡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많이 많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